그 다음에 2004년도에 여기를 들어왔을 당시에 도로공사 소속이었어요. 좋게 같이 근무를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잘린다든가 저희도 수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동안. 고용주의 최고의 갑질은 임금 착복이 가장 저희에게는 피가 크죠. 누가 해고가 대상이 되느냐 거기에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믿고 있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하다는 대로 다 했고요. 7월 1일로 해고된 1,500명의 수납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500명의 수납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비필고 다시 순한 업무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브라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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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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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